그 저한테 어제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스쿤스타에서 가차를 하는데 너무 안 뜬다 UR이 뭔가 확률 조작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제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지금 영상을 켰고요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전에도 확률이 약간 낮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무료 가차 줬을 때 근데 이번에 2주년 가차를 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 10장까지 수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제 가차를 돌렸는데 UR이 한 장도 안 나온다 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확인해 보려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일단 10장을 모아놨거든요 확률만 한번 볼게요 어쩐지 한번 봐야 되니까 UR 확률 1% 이야 1%가 말이 됩니까 이거 당연한 거지 이러면 일부러 낮췄네 이거 애들 2주년이라고 지금 신규입하려고 가차를 준 건데 1%를 주면 뽑힌다는 게 말이 안 되죠 99%가 SR 한 장 뜨는 거고 이렇게 뜨면 안 뜨는 게 정상이지 UR 한 장당 0.01%가 안 뜨는 게 정상이죠 야 지금 보니까 SR 2%네 와... SR 2% UR 1% 이 새끼들 양아치네 아니 제가 살 말 많거든요 지금 이걸로 제가 까볼게요 일단은 글로벌 서버가 1주년 가차가 있거든요 글로벌 서버 기준에서 UR 확률 5%였고요 6개월 전에 했었던 1.5주년 기념 가차 이것도 5%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 유입이 제일 많을 때를 인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신규 유입이 제일 많을 때 언제입니까 대기머 업데이트 그리고 기념일 애니버서리 를 맞이해서 하는 무료 가차 사실 이때야 신규 유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무료 가차가 UR 1% 이러면 누가 돌아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러면 안 뜨는데 또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스쿠패스에도 스쿠패스도 가차가 나왔었거든요 스쿠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차를 이제 줬단 말이에요 스쿠패스 감사제 해가지고 매일 접속하면 한 장씩 줬고 트위터 이제 공유를 쓰면 한 장을 더 줘가지고 총 10장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냐 110장 확률이 1%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준 거거든요 이거는 심지어 뭐 기념일 이런 게 아니에요 애니버서리가 아닌데도 이렇게 주는데 스쿠스타가 너무 작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5% 주는 게 갑자기 1%로 변해 갑자기 1%로 변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됩니다 5% 제대로 주고 가차를 해가지고 UR 좀 먹고 광위도 좀 더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해야지 SL 2% 유아 1%면 누가 이걸 뽑겠습니까 누가 좋아서 좋은 마음으로 어스피히 다 레어 뜰텐데 진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들 지금 정신 안 차렸어요 욕을 그렇게 먹고도 아예 또 먹고 싶은 거야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 seons을 녹아λα거든요 유아 2X2 4X2 5X3 5X4 5X5 6X4 6X5 6X4